그 다음에 제가 이 영상을 꼭 보여드리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영상을 꼭 보여드리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위안이가 또 저희 센터에서 얘기를 하다가 이 댄스 팀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중심과 부열을 같이聊을 때, 그 이후에는 K-HOP 영향이 있어서 많이 하고 싶은데 장소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학교도 원래 장소가 빌려지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완, 부평, 서울 멀리 가서 연습을 한다고 해서 그게 조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이후에는 많은 한국의 K-HOP는 한국의 K-HOP에 대한興趣. 그 다음에는 저희 건물 6층에서 연습을 한거에요. 근데 이게 가을인가가 되었던 것 같은데, 제 심리적으로 저렇게 짧은 옷 입고 겨울을 어떻게 연장하나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분들께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연습실이 필요하다고 해서 겨울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자 하고 저희 교회 분들께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한 달이 안 돼서 저 비싼 거울이 들어온 겁니다. 우리와 함께 civ장과 함께 하고 저희는 한 달이 안 돼서 이 시간을 맞춰서 자유롭게 매일 밤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여인도 그런 취지로 가게 된 거고, 농구 대회도 웃고 학생 하나로 시작을 해서 한 거고, 댄스 팀이나 이런 발전도 위안 학생 하나로 시작을 해서 계속 발전을 하는 거죠. 저희 강원도 여인도 어떤 기회가 되었을까요? 저희는 강원도 여행을 이렇게 생각하니 이런 생각을 하고 싶어요. 저희는 강원도 여행을 했다. 그래서 저희는 여행을 위해 함께해서 대학을 지원하고 있는 지역의 현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농구 대회하면서 우즈베크 학생들을 좀 알게 됐는데 여기 탁구대를 뒤에다 놓으면 저녁에 시간 있을 때 우즈베크 학생들이 와서 또 이렇게 맨날 밤 탁구를 치고 또 연습을 하고 있어요. 오즈베크 학생들 중엔 athlet학생들과 또 양양시의 아이들이 이러면 그냥 연습을 하고 있는 대화를 잃습니다. 그래서 탁구대고는 정말 생각 중입니다. 오즈베크 학생들과 함께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꿈, 여러분이 또 이제 하고 싶은 일, 그것이 또 좋은 방향이고 건전한 방향이면 저희 센터와 함께 시작하고 발전해서 아는 다른 또 인하대 학생들이 또 같이 공유하고 같이 발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자 하는 이유는 이만큼 우려와 함께 도와주는 시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보면서 이렇게 우울할 예언을 즐거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도 꿈을 상상을 좀 많이 하는데 장례 친구가 와서 요리하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 요리 좋아하는 친구도 많겠구나 요리 대회 같은 것도 하고 나라별로 요리의 날도 만들어서 같이 또 각국의 나라 음식을 서로 나눠 먹고 교재하면 좋겠다 요즘 이런 꿈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학생들도 많은 학생을 좋아해서烹饪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한烹饪을 좋아합니다 모든 나라의 음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함께 나누어, 함께 나누어, 함께 나누어, 함께 나누어 이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PPT 같은거 오늘 예쁘다고 생각 안하세요? PPT 이런거? 어떠세요? 예쁘죠? 누가 만드는 줄 아세요? 튼튼이 형 없는 데에 PPT 한편을 하고 있어서 세조하다는 수업입니다. 네, 훤현이 잠깐 손을 들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내가 얼굴이나 몸으로 뭘 안 보일 수도 있으나 또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나 잘하는 분야가 있으면 이렇게 또 서로 같이 공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훤현 학생을 보면서는 여기에 뭐 메인티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미술이나 이렇게 글 쓰는 것도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런 벽이나 저희 이런 거에 전시도 하고 그 다음에 작품 발표도 하고 정말 이렇게 시도 읽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하는 분야별로 다 개발하고 또 발전되는 공간으로 이 센터가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sobre소를 하는 분야는 비슷한 걱정이에요. 보통은 자기들은 제공간 프로듀서 사용해서 읽고 롯аешь, 그런데 요즘 όπως 안 좋아해, 당신은 이런 일을 먹고 싶어하는 그런 점에서 더블를 하고 싶어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Señor, 첫 번째가 하는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사 mapa한다면 Watch 틈에 그런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을 사이도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런 것들에서 항상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서 whether 자기 사과는 것이 것이 좋습니다. 자기들의 장소가 잘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의 시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저의 시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으냐면 하나님, 신이 여러분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잘하는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들을 태어날 때부터 벌써 많이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유학을 와서 외국에 가있지만 여러분이 여기서 많이 충전되셔서 중요한 20대의 여러분의 진로 여러분의 인간관계 여러분의 개인의 성장 여러분이 이 모든 곳에 저희 유학생센터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10, 20岁을 돌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아름다운 시간에 여러분이 함께하는 이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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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제가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거기 교회 안 다녀도 가도 돼요? 아니면 거기 교회랑 이것이랑 무슨 관계에요? 또 왜 공짜가 돼요? 이런 질문을 제가 솔직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런 배경을 모르는 분들은 그냥 저나 아니면 김 선생님이나 또 우리한테 고맙다고 계속 우리가 다 해주는 것처럼 우리한테 고맙다고 하는데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으로 서로를 돕고 서로를 돌아보기를 원하시고 참가자를 많이 하시니 하나님을 그래서 서로 좋은 일을 같이 하면서, 저도 계속 성장하고, 여러분도 같이 성장하기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담없이 이곳에 누구라도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부담없이 이곳에 누구라도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편안하게 서로 대화하고 좋은 일을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이 부담없이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은 자신을 가지고 있고, 이런 행사들이 계속 늘어나고 발전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와 함께해서 누구를 가지고 더 힘들게 해주세요 또 함께 손을 잡고 발전해 나갈 때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보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기 계신 청년들 모두가 유학생 센터의 주인공인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우리 어른들, 저희 교회에 계신 모든 분들은 늘 자주 모르지는 못하겠지만, 사랑과 기도로서 여러분과 늘 같이하고, 같이 성장하기 원하는 한국인들입니다. 한국인의 장배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매일에 만나면 다는 못하지만, 그들은 우리는 우리에게 공부하는 시간을 지키고, 우리는 우리에게 공부하는 시간을 지키고, 우리에게 공부하는 시간을 지키고, 우리에게 공부하는 시간을 지키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중에 학생들의 국적이 어디가 제일 많지요? 자, 우리 당시에 보면, 고지, 즉, 제일 많은 고지, 제일 많은 고지들은 어디예요? 중국 학생이 제일 많아요. 네, 중국 학생. 그런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도 중국에서 한 10년 있었고, 우리 선생님도 중국 분이시고, 그래서 또 저희가 중국인 사역을, 중국인과 함께한 것은, 제가 한국 돌아오고 나서,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결과죠. 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선생님도 중국에 계신 10년, 우리 선생님도 중국에 계신 10년, 우리 선생님도 이제 12년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 중국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도 같이, 우리 선생님도, 우리 선생님도, 우리 선생님도, 우리 선생님도, 중국 학생. 네, 여러분이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인하대가 보면, 전 세계 국가에서 굉장히 많은 1,600, 2,000여 명의 학생이 매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우리 선생님도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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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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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화를 이루고, 여기서 서로 정말 문화교류도 하고, 정말 서로 함께 성장하는, 이제 앞으로 3년을 바라보면서, 국제화의 방향으로 가볍습니다. 아,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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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국적이, 지금 안 계시죠? 다른 나라 친구가 오피레인 교훈을 못하는데, 우즈베크 학생 성장 한번 들어 주세요. 우즈베크 시탄. 네, 우리 정말 환영하다고 다시 박수 한번 해 주십시오. 우즈베크 시탄. 네, 개인적으로, 저도 우즈베크 학생들에 관심이 많아서, 우즈베크 책도 샀습니다. 우즈베크 학생도 좋고, 베트남 학생도 좋고, 아프리카 학생도 좋아요. 여러분 같이 청년회 때 같이 교재하시고, 이 공간에서 같이 열린 마음으로 대해주셔서, 모두가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저희 유학생 센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정말希望, 류준 중심을成为 국제화, 정말, 중국, 한국, 우즈베크 시탄, 아니면 일본, 아니면, 아니면, 우리 모두 같이, 류준 중심을 함께 연합하고, 함께建立의 관계. 그리고 여러분, 이제 저희하고 일을 하다보면, 저희가 이제 완전하지 않아요. 저희가 완전하지 않아서 실수도 하고, 잘못하는 것도 부족한 게 많이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저희들에게 또 얘기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도 같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는 있기 때문에, 항상 저도, 우리 선생님도 저희 모두가, 이분의 완전함으로, 저희가 다 같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것이 보이거나, 또,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언제나 도완조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 전해보세요. 네, 여러분과 우리는 자유로운 것들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extremPeции. 예수는 여러분과 함께 원하십시오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곳에서 잘해봤습니다. 여러분과 함께azi살이 되었을 때, 여러분과 함께 empress東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함께해 주의 공연을 그리곤하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이 racιο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함께다맀만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가 있는 곳은 데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주일을 하신여 구현을 내 주의 공연을 해봅시다. 그럼 두 시간 이처럼 상처 여기로 결혼해 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저희가 5층에 가서 간식을 먹을 건데 피자 과일 치킨 떡 이런 게 4시 20분에 아마 준비가 될 겁니다 지금 피자와 치킨이 뛰어오고 있습니다 4시 반 정도 4.30분까지는 5번까지 준비했습니다. 5번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피자와 함께 준비했습니다. 4.30분까지는 40분까지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게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쉬고. 그래서 5분 쉬고 우리 또 김 선생님 중심으로 저희가 게임을 또 한 20분 정도 하고 그다음 5층에 올라와서 다 같이 맛있는 거 먹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점심 여행을 soir에 10분에 다시 1분으로 Then 다시 2분 정도 만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점심에 2분 정도 10분 정도의 게임을 만나고 그리고 1분으로 연습하는 게 1분으로 데리고 1분에 같이 놀기.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감사합니다!